이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을 덜 하면서 그녀를 씻는 거예요, 진짜, 나은이 덕분에. 누나은입니다. 그럼 나만 이거면 안 오네. 자, 먹겠습니다. 어, 건은 먹어도 되겠다. 닭다리부터. 뜨뜨면 맛있지. 이담이는 피자를. 너무 맛있지. 운동하고 먹으면 더 꿀맛이잖아요. 어때? 맛있어? 너무 대단하다. 오늘 처음 만난 거잖아, 친구들. 어땠어? 재밌었어. 재밌었어. 귀여워. 건우는 오늘. 나는 발차기! 아, 발차기한 게 제일 기억이 나나? 제일 재밌었어, 건우. 건우 형이랑 결의기한 거 어땠어? 우리는? 파이팅이요, 파이팅이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운동 또 재밌게 즐겁게 하자, 알겠지? 자, 박수, 박수로 마무리할게요.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우리 아이들.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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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주일에 fella야. 이번 여행. 어딘가. BROWNRU. 왠지. 왠지. 우리야. 저희 가상이네. 우리의 조암들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